내가 사람한텐 관심이 없어. 별로 안 좋아하거든. 그런 것 치고 나한테 아주 관심이 많던데. 그래. 그러니까.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? 첫 번째. 실험지. 피하지 마. 인사는 해야지.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.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. MH1이라고 했었나? 아니, 네 친구 남성원이 맞겠네. 이렇게 떠분해. 걱정했어. 네가 죽었을 거라. 아니, 네 친구, 나 죽겠지. 네가 죽었어. 내가 죽었어. 너 죽어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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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